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재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자식 두 명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근래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희망을 되찾아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르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따뜻한 차를 대접하였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두어 시간이 지나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아는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거의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바라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며 노파가 소년을 용서토록 권유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 아는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된 마르틴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누구는 예배당으로 향하고, 누구는 홀로 명상에 들어가고, 누구는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는 말이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깁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빅토 위고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사랑으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